저스틴은 2013년 공개된 스페인, 영국의 3D 판타지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아무도 꿈꾸지 않는, 시키는 대로 제국에서 진짜 기사를 꿈꾸는 소년 저스틴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안토니오 반데라스, 마르셀리노 알만사, 캐리 펄튼과 랄프 캠프가 제작에 참여했다. 마누엘 시실라가 감독하고, 매튜 제이콥스와 마누엘 시실라가 공동으로 각본을 썼고 마누엘 시실라와 일란 LCK의 음악을 작곡했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서 스페인 배급과 엔터테인먼트원에서 영국 배급을 맡았다. 이 영화는 2013년 9월 13일 영국과 2013년 9월 20일 스페인의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2014년 파라마운트 홈 미디어 버전이 DVD와 블루레이가 발매되었다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어 칼찬 기사가 쓸모없어진 어느 왕국.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서류와 펜으로 무장한 변호사들이지만, 저스틴은 여전히 변호사를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 대신 전설의 기사로 이름을 떨친 할아버지 롤랜드처럼 왕실을 수호하는 기사가 되길 소망한다. 반역자 헤라클리오가 할아버지를 죽이고 전설의 검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자 복수를 꿈꾼다. 영화에 출연한 프레디 하이모어, 안토니오 반데라스, 제임스 코스모, 찰스댄스와 루퍼트 에버릿.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